올해 13회를 맞이하는 동아제약 사랑나눔바자회가 30일 동대문구 본사 야외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. 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주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.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여 동대문구 지역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동아제약은 바자회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8억 원의 누적 성금을 기부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